엄마가 흐밍으로 하시는 노래 있잖아요 가끔. 흐밍으로 말라깨냐 그런 거 하시는데. 네 뭐요? 말라깨냐? 싸바라깨나 말라깨냐 말라깨냐 이런 노래를 하세요. 그건 어디 아프리카 그거예요? 아니 저기요. 그걸 지금 불러야 되는 거니까요. 그러면 순천만 년가 자주 불러요. 본인 할 수 있어요? 네. 오케이. 왜냐면 그게 자기 노래거든요. 아 그럼 마지막 결선 때 한 거예요 그게? 네네. 아 그래! 그래 그래. 그래, 그래. 바람에 지친 내 딸은 누구를 기다리나 마음에서 떠올다 집중해 주세요. 미워해선 안 될 사람 하하하하 오늘 흔들면 그리워서 뻔 잊어서 해수만 내세우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맴보는 그 얼굴 잿빛 하늘 가려지고 하하하하 그리다 지으자 하하하하 노래하는 노래는 누구지? 노래하는 노래는 누구지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시 대화고요. 하하하하 멈춰주기 파이팅 미워해선 미워해선 아름다울 사람 나 홀로 우는 이만 우린 그리워하자 그리워서 못 잊어서 그리워서 못 잊어서 그리워 그리워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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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아마 가려지고 아아 그리다 지우자 지우지 못한 그 얼굴 지우지 못한 그 얼굴 이야